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결국 호텔에서도 나오게 된다는데요 오후 4. 주민들이 수고 많으신 거에요 안타rt에 나를 희끄리고 있겠다는 고정의 수고 감사합니다 3. 슈퍼 무상으로 하겠다는 제 마음은 마음만 받겠다. 편하게 일하시고 쉬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다 맞춰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과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